마테오 복음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고 페레츠는 해츠론을 낳았으며 해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루아보함을 낳았으며 루아보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우사팟을 낳고 여우사팟은 여우람을 낳았으며 여우람은 우찌아를 낳았다.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아즈를 낳았으며 아아즈는 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문하세를 낳았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파빌론 유배 때 여우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파빌론 유배 뒤에 여우야킨은 스왈티엘을 낳고 스왈티엘은 주루빠벨을 낳았다. 주루빠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에리아킴을 낳았으며 에리아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에라자르를 낳았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파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파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보니깨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신우 수 있다면 welche 아내누엘을 강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본인이 사는 것이다. 그분은 이